고산윤선도 박물관에 왔어요 고택을 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박물관은 우리 모녀가 와서 다 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안에서는 촬영 금지가 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찍지 못했어요 촬영 금지가 된 곳이라서 우리 모녀가 바바리 세트로 같이 나왔어요 나는 이게 30대 때 입었던 바바리고 우리 딸은 20대에 입었던 바바리인데 둘이 합치면 한 70년 되네 바바리 나이가 70년 정도 이어서 봐요 우리 모녀의 바바리 패션이에요 내가 한 45년 정도 바바리 된 바바리고 얘는 한 28년 정도 된 바바리에요 그래서 한 70년 된 바바리 있고 속에는 따뜻한 안감이 들어있어서 날씨는 좀 쌀쌀한 편이네요 이렇게 병치가 좋아요 이게 몇 분인가 봐요? 몇 분인가? 몇 분인가? 몇 분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몇 분인가 모르겠어요